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봐야 하지 싶을 수도 있거든요. 이 속에서 또 현명한 투자 포인트들 지금 수구적인 움직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막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들어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순매수 탑10 리스트 현재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두산 애너빌리티도 보이고 삼성 SDI 특히 프로그램 쪽에서도 같이 좀 많이 1위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쪽입니다. 에코프로 BM, LG화학 지금 보니까 오랜만에 삼성전자도 보이는데 2차전지의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까지 같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차요님 일단 IRA 관련해서는 2차전지에 있어서는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더라도 2차전지는 문제없다라는 증권과 얘기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가 또 같고 2차전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쫙 펼쳐졌거든요.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지금은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에 있는데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 와이프가 용돈을 10만 원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10kg고요. 그런데 제가 10kg을 빼고 나면 와이프가 용돈을 12만 원 올려주겠다고 한 게 그러면 제가 10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는 한 8kg 정도만 빼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목표가 와이프한테 용돈을 받는 게 목표입니까? 살을 빼는 게 목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IRA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기업들의 어떤 투자라든지 아니면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원래 기업의 목표가 뭐죠? 기업을 왜 설립하죠? 세금 받으려고 설립하나요?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물론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비싼 배터리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한 천만 원 정도 데려가는 배터리를 8, 9백만 원을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결국 이 효과가 단순하게 기업들의 이익으로 남느냐 그러니까 기업들이 결정할 겁니다. 지금 천만 원에 팔고 있었던 것을 900에 팔 거냐 아니면 천만 원에 팔아서 내가 100만 원 이익을 취할 것이냐 이건 기업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정한 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소비자들이 저가형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리 천만 원 똑같이 받아서 니네만 이익 챙기냐 우리는 안 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천만 원짜리를 800만 원, 900만 원을 팔면 그러면 살 수 있네라고 하는 것들의 반응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호재냐고 봤을 때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을 빼는 게 목표지 와이프한테 용돈 더 받는다고 해서 잠깐 기뻐하는 것이 본질을 우리 보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이것은 누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바뀔 수 없다. 그거를 저는 단언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원 의원, 공화당의 하원 의원 18명이 이것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의 하원 의원 숫자를 아십니까? 435명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절반이 공화당 의원이죠. 대략 한 200여 명이 공화당 의원이 있습니다. 200여 명 중에 단 10%만 지금 현재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게 과연 공화당이 지금 현재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것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저는 단언한다는 자체가 모르겠어요. 안 바뀔 수도 있고 바뀌는 안 바뀐다라는 거하고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은 천지차이죠.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언급한 건 없어요. 물론 하원이 통과를 해줘야 될까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IR法이 확정이 됐고 수혜를 받고 그다음에 공화당에서 절대로 이것은 없을 것이다. 물론 선거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주가가 오늘 한 20%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내러티브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더 현명하시다.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근거는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지 이것 입고로 이제부터 2천지를 모아야 된다? 그러면 주가는 빨리 반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투자자분들이 차분해지시고 점점 현명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더 놀라야 되는 사실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을 봐야 한다. 세액공제도 세액공제인데 진짜로 더 잘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의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투자할 때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같이 해볼게요. 그렇죠? 트럼프 리스크가 일각에서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뚜껑 열어봐야 알고 진짜 누가 대선이 될지도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2차전지주에 지금 들어오는 수급에 언제 들어가지라고 하는 고민에 있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대선 끝나고 매매하면 좀 늦지 않을까 그래서 좀 서서히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모처럼 세게 올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 바닥 찍고 나서 오르다가 트럼프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려감이 계속 밀려왔었는데요. 오늘 트럼프 재직권이 돼도 전기차 보조금은 유지될 것이다. 이 얘기 나오면서 모처럼 세게 오르고 있는 건데 가장 큰 우려였던 보조금 이슈가 아직 어떻다 딱 결론 난 건 아니긴 하지만 해결된다면 당연히 판매량 회복에 일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최근 불거졌던 캐짐도 해소되면서 반등이 생각보다 세게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인프라, 배터리 가격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 많긴 한데 궁극적으로 전기차라는 것은 가는 트렌드로 보고 있고요. 그런 점 감안하면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높긴 하지만 성장이 다시 재개된다면 주가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 같이 우상향 보이긴 하겠지만 예전처럼 모든 종목 다 같이 오른다기보다는 물론 실적이 밝혀줄 만한 그런 종목 위주로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애들 위주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잘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트럼프 승리여도 우려감이 서서히 해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은 충분히 좋아 보인다. 그런데 오늘 진짜 셀이며 소재며 전고채며 다 같이 가거든요. 46파이며 진짜 다 오르는 속에서 여러분 여기서 종목 관점 잘 내려보는 것도 괜찮을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 의원님 정부가 최상북 부총리가 석유화학 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화 마련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화학주까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장의 돈이 화학주 쪽이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봐도 괜찮은 신호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체력이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는 것부터 저는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서 외교인들 순매수를 봤을 때 지수 관련 주는 삼성전자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단순하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 좀 크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프로그램 매매 그러니까 외교인들이 선물이 들어오니까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성격이지 이게 네이키드로 산업에서 들어온다라는 부분은 조금 저는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석유화학은 저는 참 계륵 같은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남아돌아도 너무 많이 남아돌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자 이것도 본질을 보자고요. 이게 지금 석유화학을 정부가 지원을 한다 그래서 갑자기 기업들이 이 석유화학 제품들을 팍팍 갖다 쓸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석유화학이라든지 2차인증 들어간다는 것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 이후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본질이 바뀌는 것이 물론 나중에 본질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본질이 바뀌는 것은 석유화학보다는 2차전지 쪽에는 희망을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차전지 전기차가 많이 팔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석유화학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차화정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2010년대를 기억하신다면 그때는 중국이 석유화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석유화학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가 시멘트까지 수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해 본다면 저는 이 관점에 대해서 석유화학 철강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 또 석유화학 쪽은 좀 다르게 나눠서 생각해 볼 부분이 많네요.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에 있습니다. 오늘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리스트에서 진짜 오랜만에 등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사실 장중수급 안 믿고 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3시 30분 이후에 취합된 게 하도 뒤통수 받은 적이 많아서 오늘도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조금 매도가 나와요. 집계가 됩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산다의 개념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개별적으로 조건부긴 하지만 순매수 이유가 대만 언론에 따른 어떠한 모종의 기대감? 촉발시켰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을지요? 신부장님.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HBM 조건부 승인 나면서 이게 근데 의미가 단기 물량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피하기 위해서 납품을 받는다는 뉴스이고요. 엔비디아가 급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승인해준 것 뿐이지 아직 대규모 양산컬이 통과된 건 아니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라도 그래도 물량을 대라는 거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쇼티지가 지속되고 있고 엔비디아는 삼성이 언제든 빨리 들어와줬으면 하는 걸 바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수율만 잡으면 되는 것이어서 위기설, 경쟁력 저하 논란이 많긴 한데 어차피 해결될 일이긴 할 테고 현재 주가 수준이 밸류에이션상 굉장히 역사적 저점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주가 수준으로 생각되긴 해요. 당연히 커리아 통과될 거고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반등 그때부터 나오긴 하겠지만 이렇게 저점 수준에서 오늘처럼 조그만 호재에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바닥 잡고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앞으로는 다운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진입 시점을 본다면 좋은 주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또 장중에 하나 뉴스 나오긴 했는데 트럼프가 또 반도체 과학법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못 주겠다. 관세 세게 매기면 돈 안 줘도 알아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발언들의 주가 흔들림은 있을 거라서 보이긴 해서 업사이드를 엄청 크게 보고 있지는 않긴 하고요. 어쨌든 다운 리스크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들어갈 법하지만 엄청 큰 상방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게 많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스트롱 바이 의견을 계속해서 주셨던 차윤이 의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지난 거래일, 지난 거래일까지는 만회를 시켰어요. 이 거래일 만회 시켰어요. 앞으로의 폭발적인 상승 강도 어떻게 보세요? 결국 삼성전자라는 것이 수급 논리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드려왔었지 않습니까? 저는 삼성전자 퀄테스 통과했다라는 기사를 못 찾았어요. 제가 이 업계에서 30년 있었는데 제가 보고 제가 이걸 못 찾았다면 이게 과연 삼성전자가 통과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이에요.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좋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또 이 표현을 써야 되기 위해서 안타까운 양치기 소용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누가 그래도 삼성전자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제는 못 믿겠어요. 일단 그렇게 보고 삼성전자가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근데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들어온다라는 측면이 그 뉴스인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특징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 첫 번째 배당, 내년 3월에 공매도 재개.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2주 전에 찔끔찔끔해서 지난주에 적극적인 분할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는 그냥 수급 논리로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온 국민이 바라는 대로 퀄테이스 통과됐다. 그러면 그때 강한 슈팅이 나오겠죠. 그게 없다 하더라도 그게 없는 주가가 지금 현재 상태 아니겠습니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다이어트한 주가입니다. 기대감 다 빠진 주가요. 지방 다 빠진 주가인데 여기서 지방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폭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5만 원대 초반 4만 원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물론 가능성은 열려있죠. 그래서 분할 매수인데 저는 지금은 배팅할 때가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군들 입장에서 본다면 연말 배당을 안 받고 갈까요? 그 부분도 저는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는 자체는 그들이 그동안 프로그램 매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롱슈 전략을 못 펼쳤는데 이제부터 이것을 만들어간다는 측면이 있어서 보면 저는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희망의 트리거를 여기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삼성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SK하이닉스는요. 엔비디아 장중에 1위 찍었잖아요. 그런데 SK하이닉스 왜 오늘 외국인이 뺀다로 나오죠?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게 있죠.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실적 발표가 나오더라도 주 후반에 가서 보자 20만 원 통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리는 거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화 정도는 20만 원에 대한 테스트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구간이거든요. 저는 여전히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봉의 크기라든지 거래량이든지 약간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은 돼요. 왜냐하면 봉이 한 3% 정도 되고 거래량도 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어차피 20만 원 돌파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업황 사이클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못 되니까 삼성을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못 되니까 지금 삼성을 그나마 정말 체명국이고 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20만 원 안착하는 순간 다시 한 번 큰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20만 원이 정말 중요한 라인대가 되었습니다. 돌파하는지 여부 계속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 번 가볼게요. 오후 들어서 전력기기주가 맥없이 좀 풀렸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완전히 이쪽으로 색깔을 달리했어요. 오전에는 리포트 효과도 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도 HD 현대 일렉 쪽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3분기 실적이야. 뭐 당연히 부진했었던 거 알고 있었지 않았냐. 앞으로 업황 계속해서 좋은 거 알고 있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TP 상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힘이 좀 빠집니다. 오히려 원전주에게 바통터치가 에너지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데 신부장님 혹시 전력기기단에 있어서는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전력기기? 어쨌든 전력기기든 원전이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수혜만 수혜주지 피해주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매매하고 피해 있기엔 좀 좋은 섹터로 생각되긴 하고요. 장 초반에 전력기기 섹터가 크게 오른 거는 HD 현대 일렉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이기도 했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에너지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긍정적인 센티 좀 준 거로도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원전에서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건 좀 개별 이슈로 보이기도 하는데 두산 노보틱스보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더 우호적이게 합병 비율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되는 데다가 이 이슈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쪽의 재료는 거의 소멸됐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되긴 하고요. 어쨌든 트럼프 재주권 이후에도 원전 및 SMR 쪽에서는 긍정적인 언급들이 나올 거로 보여서 그런 면에서 좀 두가 탄령성이 좋은 거로 생각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센티는 좋을 거로 생각되긴 해도 이것도 수주 산업이긴 해서 당분간 원전 스케줄에 좀 공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해서 숫자나 수주 모멘텀보다는 센티멘트 쪽에서 수급은 좀 괜찮지 않을까 잘 감안해서 트레이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전력기기 쪽에서는 전방이 이렇게 좋더라도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야 될 부분인 게 언제든 피크아웃 논란이 좀 붉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진입장벽이 높긴 해도 엄청난 투자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기반 시설 성격이기 때문에 공급은 어쨌든 계속 늘어나긴 할 거여서 이게 좀 잘 맞추면서 해야지 좀 잘 체크하면서 좀 빠져나올 시점도 잘 따져보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프라에 있어서는 우리 걱정 없다가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의 컨셉이었는데 차 소장님, 지금은 전력기기와 원전을 놓고 봤을 때 원전이 이제 막 무럭무럭 크고 있어요, 주가가. 그럼 매력도가 원전 쪽으로 더 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산업을 봤을 때 여전히 전력기기 내려오면 땡큐인 걸까요? 전력기기 내려오면 당연히 땡큐죠. 전력기기는 자기가 다루는 전기가 원전에서 만들어졌는지 수력에서 만들어졌는지 풍력에서 만들어졌는지 태양광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냥 걔는 전기를, 압을 낮춰주고 송배전하는 그런 시설들이죠. 그렇다면 저는 전력주들 같은 경우는 이걸, 근데 한 가지 전력주를 가지고 우리가 변압기라든지 전선주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이닉스처럼 시세를 내겠다라고 보면 저는 그거를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이닉스 갖고도 시세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저는 전력주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그러니까 전선 10%, 그 다음에 인프라 한 10% 정도 해가지고 이거는 장을 담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한 5년 담가면 정말 장이 잘 익을 겁니다. 왜냐하면 5년 뒤에 왜 제가 5년이냐고 말씀드리면 지금 원전 얘기 나오는 것들이 SMR 같은 경우는 좀 빠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ESS 장치라든지 태양광 폭력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르이는 시간이 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장을 담그는 것들이지 이걸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거죠. 오히려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묵직하게 가야 될 종목을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거를 잊혀두고 그냥 놔둬야 되는데 이거 자꾸 자꾸 들여다보게 되면 이거를 이제 못 견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언급을 안 해주는 게 오히려 투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제 관심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그렇게 넘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받아봤습니다. 많은 전략 세우셨길 바라면서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